초대 기독교의 유명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고향인 다수에 가서 있는데 안디오 교회에 큰 붕이 일어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그때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얼마 지나서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전에 선교했던 곳에 가서 이제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이 경고해졌는지 이걸 돌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자고 하는데 이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이 성령임했던 마가 있죠 그 마가의 집에 그 요한 마가가 따라갔다가 중간에서 이제 되돌아와가지고 좀 속을 상하게 한 그런 일이 있어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는 안 된다 바나바는 자기의 이제 조카이니까 데리고 가자고 해서 그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브루스길라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해서 쭉 복음을 이제 전하고 전에 갔던 그런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길리기아와 수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빌리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여기를 거쳐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곳 송도들이 이 바울을 붙들고 자기들과 더 오래 여기에 머물게 해다 더 오래 있다 가라고 막 머물라고 이렇게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해보고 뭐냐면 허락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그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거기에 지금 복음을 관심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뭐라고 말하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여기서 조금만 더 머물다 가세요 막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려는데 그 사람들의 그 요청을 뿌리치고 떠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바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요청을 뿌리치고 그리고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면서 이제 그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만 보면 보고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그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성경에 하나님께 정해놓은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뭔가를 하고 그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가 시행착오나 실수라든가 어려움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사람들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엄청난 그런 대가 지불을 하게 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나가 있죠 요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거기에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 쓰러 가기 위해서 요바로 동으로 가라는데 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지중해에서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바닷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3일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든지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결혼을 하든지 어떤 우리가 거주지로 옮겨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진로 아니면 직장에 취업을 하든지 진학의 문제, 교회의 선택, 주의 일을 하는 거 선교, 교회 개척, 사역, 구제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우리가 후회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말하니까 그거 보고 그 말 듣고 사업을 해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어떤 결혼을 하거나 뭐를 해놓고 나서 있잖아요 안 좋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해놓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냐 그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다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기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밝히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등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두운 밤도 넘어지거나 어떤 실조가거나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어디 구덩이에 빠지지 않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이 말씀은 내 인생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오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할 때 이런 시행착오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정말 우리가 이런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원칙과 기준이 있다 첫째 그 원칙과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제가 이번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 후서 6장에 원칙이 딱 나와 있어요 먼저 뭐라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래? 멍해를 맺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자하고만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원칙과 기준을 무시해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직장이 좋아 학력이 좋아 가문도 좋아 재력도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도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해 만약에 우리 정진희 자매가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금은 좋지만은 이거는 잘못된 성경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나중에 아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인생관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세계관도 틀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모든 게 일치가 되면 좋은데 자꾸 부딪히면 어때요? 있던 사랑도 식어지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에는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사랑스럽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은 어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맺지 말라 이런 원칙과 기준은 사음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는 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동업해 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이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오직 성공과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만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갖지 말라 유대 땅에서는 소 두 마리가 한 멍해를 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멍해를 끄는 소가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하나는 저쪽으로 가려면 이게 쟁기지를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정해놓은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벌려면 물장사를 해야 돼 물장사 그래가지고 뭐래요? 술집을 하라고 해요 술집을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최근에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죠 버닝썬 아레나 강남에서 이런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정하고 불법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돈을 막 이제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야 그거 뭐 이런 술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번데 해가지고 그런 이제 술집을 잘해요 이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결혼이나 사업이나 뭐든지 어떤 것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모든 이런 어떤 길들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맞는 길을 택하고 안 맞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다 옳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본 아합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의 딸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인생을 망치게 되고 국가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자와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이방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신의 인생도 불행하고 국가적인 불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밭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의 경건한 왕인 여호사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밭이 어떻게 했어요 북쪽의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합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가서 아합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그 여호사밭이 아합을 도우려 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잘 봐요 그래가지고 아합은 그때 전사할 때 여호사밭은 겨우 도망쳐서 이제 목숨만 구해가지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악한 자를 돕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밭이 또 그 아합의 아들과 함께 에시온 개벨이라고 오는 곳에서 오빌에서 금이 많이 나요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지어가지고 금을 이제 실어오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둘이 동업을 한 거죠 이 배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안 믿는 악한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그리고 사업도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개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뉴스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이면 술 마시고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선택과 결정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원칙과 기준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나 자신의 그런 지혜와 판단력을 믿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다 좋다게도 여러분 먼저 이거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별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할 때 옆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역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어디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직장에 들어갈 때도 이 직장 들어가면 좋다고 망할 때 무조건 들어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선택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다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투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게 과연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식을 살 때도 이게 주식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이사하고 싶은 곳을 이사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할 때 그럴 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 요즘 누가 이렇게 하면 좋대 이런 말을 듣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뭐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오늘 여기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랬죠? 너희에게로 돌아오래 지금 여기 머물러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떠나는데 다시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리 돌아오는 거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했죠? 그런데 요호사바스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 땅에 들어가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그다음에 아이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요호사에게 저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군대를 다 보낼 필요가 없고 한 2, 3천명만 보내면 저거는 능히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물어보지 않고 아 그래 우리 3천명은 보내자 그래 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이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들이 그 상황 판단했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지고 나서 패배하고 나서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꼭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애국에서 구해서 여기서 저들에게 패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네가 어째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요호수화가 크게 두 번 실수한 게 있는 그 아이성 전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원주민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부원 족속이라는 족속이 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가난한 모든 부족을 멸하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다 낡으고 신이 다 떨어지고 전대가 구멍이 나고 막 이런 곰팡이 난 그런 떡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요호와의 명성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화친하자고 언약을 맺자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3일 뒤에 보니까 어떻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사를 가려고 할 때 교회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주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을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왔잖아요 여기 우리 성경에 정애온이가 누구하고 결혼해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큰 원칙은 나와 있어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뭐라 결혼하지 말로 믿는 자만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믿는 자가 홍길동이 와가지고 정애온 자매 나 결혼하고 싶어요 막 쫓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물도 사주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계속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믿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누가 이게 투자하면 좋다고 해도 이 사업을 하면 잘 된다고 해도 그리고 사업의 어떤 전망이 밝다고 해도 그런 말만 듣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사를 갈 때도 정말 지금 목포에 살아야 될지 광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서울로 가야 될지 아니면 부산으로 가야 될지 여기서 지금 환경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목포에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내가 지금 여기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개인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죠 그때 안 떠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그래서 성경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무슨 사업을 해라 말하라 누구하고 살아라 말하라 어디서 살아라 무슨 일을 해라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내 개인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그런 어떤 판단력과 지혜와 이런 거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나중에 엄청난 큰 불행과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살펴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이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고 너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돼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잘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는 대부분 많이 저게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을 하지만 혹시 내가 원하는 것과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또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라고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때 내가 행복하고 또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사주요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저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알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정말 연구하고 또 그런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좀 쉬워 그런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만웰의 복이 최고의 복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너희는 나는 참포도라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아 그리고 목마르냐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지? 저는 이 너는 나는 참포도라면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명한 정말 그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지? 이런 책들을 사다가 읽고 가서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원한 대답을 제가 얻지 못했었어요 정말 성령님 임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것을 많이 연구한데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 이걸 몰랐어요 확실한 대답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설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건 심없다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대답이 좀 별로인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중요한 주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다겠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려면 제일 먼저 뭐라고?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이 돼야 돼 이게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이게 안 돼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 주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완전히 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얻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 주세요 내가 전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나하고 이거와는 전혀 오늘하고는 몇 천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이 내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야 이게 너무 놀라운 일치가 되는 그런 말씀을 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은 깜짝 놀랄 흥분된 이런 일이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 여러 가지 배웠으니까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은총의 표적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원이 양털을 가지고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표적을 구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실 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이런 어떤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이런 초신자 초신자가 아니어도 그러는데 이런 걸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환상이 열리면 좋아요 이번에 보았던 사무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로 예언을 할 때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전에 나이지리아 이쪽에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환상을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쪽에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종에게 가서 영분별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검증을 하러 갈 때 저기 해서 하고 그거 처음부터 꼭 그게 물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해봐야지 그러잖아요 저한테 여러분 자기는 기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오지 말아요 이제 나는 그러면 대답 안 할 겁니다 자기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럼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그러잖아요 계속 의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건데 조그마한 거 있어도 어떻게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면 결혼이나 이런 중요한 문제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응답받았어도 혹시나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성숙한 사람과 상담을 하고 분별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왔어요 이 단임 목사 시간을 뺏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보시지만 제가 병든 사람들만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신방을 잘 안 가잖아요 왜? 문제가 있으면 다 저한테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어떤 전통적인 목회를 해가지고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막 이렇게 신방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뭐하면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때요? 이만한 거 가지고 와서 단임 목사한테 다 물어보고 하면 제가 어때요? 그런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어때요?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선포된 말씀? 이제 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설교 가운데 강단에서 이 말씀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종아 너 오늘 이 설교를 해라 딱 하니까 여러분이 딱 설교 들을 때 어때요? 저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딱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게 들잖아요 그게 성령이 감동하시오 역사한 거 오늘 제가 이 설교하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뭔가 선택과 기준 결정을 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항상 적용이 되지만 항상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뭐예요? 지금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이 오늘 당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오겠구나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면 환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환경으로 아닌 것을 갈라 가면 막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성교 가려는데 조금 이따가 찾아보니까 막 막혀 자꾸 막혀 그러면 이상하죠?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쪽으로 열릴 때도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파에 갔더니 뭐예요? 마침 그때 지금같이 전기여객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전기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쓰러 가는 배가 딱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성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탔는데 거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가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게 뜻이다 그러면 내 안에 뭐냐면 평강이 성냥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렇게 밀려와요 정말 막 밀려와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 마음에 깊은 곳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자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너무 중요한 건데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의 생각과 뜻과 교획과 이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뭘 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럼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뭐를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또 이게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은총에 표적을 구해서 은총에 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는 어떻게 하든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안다고 성경을 쫙 폈더니 가련 유다가 뭐 했다고요? 목매달아 죽었어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덮었다가 또 쫙 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우 그래 너무 기분이 더 나빠 삼세 번이다 또 한 번 딱 펼자니 지체하지 말고 가서 속히 하라고 여러분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설교를 아주 쉽게 지금 듣고 있지만 이 호세 목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거 할 때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아 그게 어떤 액기스 농축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축된 게 엄청나게 이게 저는 고민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서점에 가봤어요 하나님의 뜻 아는 법 그 당시에는 딱 서점에 있잖아요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 책을 가서 찾으면은 몇 권은 돼요 근데 제가 몇 십 년 전에 할 때는 그 많은 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왔더라 하나님의 뜻 조그만 책인데 지금은 가면은 이제 그래도 근데 여러분은 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 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서 다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먼저 우리의 원칙과 기준이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하시거늘 그늘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하러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아멘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어떤 생각을 소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자꾸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아 너무 이상하다 모든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린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밤에 뭐가요?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열리면서 거기에 보니까 마게도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유럽에 그 마게도냐가 나타나고 거기서 막 사람이 나타나서 빨리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막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로 가라는구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는구나 그리고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틀어요 이거를 선교사적으로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요 아시아로 가려던 선교의 방향이 유럽으로 이제 틀어지게 돼요 바울이 가는 곳이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뽀에 가니까 루디아라고는 여자 사업가를 다 하나님께서 입에 놓고 다 모든 그 처소, 물질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라고 보금이 우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 보금이 아시아로 오지 않고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훨씬 땅 끝까지 보금이 빨리 전파됐다 이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보다 좀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기질이 그래서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빨리 전 세계에 보금이 전파됐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그때 성령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시아로 갔으면 어때요? 이렇게 보금화가 빨리 되지 않았을 거다 많은 그런 선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아니구나 내려놓고 누구의 인도를 구해요? 성령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린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갈란드에서 5장에도 보면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행착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너 목포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딱 그랬어요 아니면 사업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업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막 밀고 나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언제 시작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쪽에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제가 날 천하기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너 빨리 이제 성전 건축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 교회당을 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왜? 교회를 막 세우는 그 즐거움으로 일곱 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선교하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몇 평을 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전 건축 하라고 했다는데 100평 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하면 안 되니까요 몇 평 하면 줬죠? 그랬더니 2000평 해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계산이 쫙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평당 400만 원씩만 해도 80억인데 땅값 빼고 80억인데 이렇게 머리가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땅값까지 하면 어때요? 벌써 100억이 훌쩍 넘죠 이야 지금 보니까 어때요? 돈이 1억도 없는데 다 교회 개척하고 어쩌고 없는데 1억도 없는데 100억 이상이 어디서 생겨요 그래서 주여 너무 많으... 아니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내가 그 말은 못 하고 그러면 본당은 얼마 들어가겠죠? 2000명 들어가겠죠 여러분 어때요? 그때 우리가 그게 빽빽히 앉으면 막 의자 놓고 하면 보통 이게 한 의자에 딱 좁게 앉으면 이게 뭐냐면 5명씩 해서 의자가 60개니까 얼마예요? 300명 앉아요 그런데 얼마 들어가게요? 2000명 들어가겠죠 2000명 들어가게 주의라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무조건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전권 주와라 했다고 땅 알아보러 다녔죠 돈이 없어도 주님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러 다녔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샀는데 여기도 여러분 어때요? 제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뭐예요? 주님이 여기가 좋다 저는 뭐라고요? 도청이 와가지고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데 저기가 좋은데 기도만 하면 여기가 더 좋다 계속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저기다 일찍 좀 하나님 기왕 주시려면 좀 도청 오기 전에 종교부지 있을 때 거기 하나 세 개 있는데 거기서 하나 주시고 일찍 하면 좋지 왜 이제 주셔가지고 다 종교부지도 분양대부로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가 더 좋다 계속 그래요 여기가 더 좋다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넓은 데는 도청이 있는데 가서는 살 수도 없고 그런 땅도 없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만큼 좋은 데가 없고 그래서 여기 목포대교가 개통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서해안 관문이 되고 그냥 도청 안에 들어가면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거기서는 뭐 보이지도 않고 한데 여기 해남 완도 진도에 쭉 다니는 사람들은 꿈의 교회 보기 싫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해남에서도 오시고 진도에서도 오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전에 그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러면 환상이 보이는데 목포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 도시에서 이 꿈의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어때요? 강진에서도 오고 영암에서도 오고 어디서 오고 자꾸 이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하고 있었으면 지금 건축하려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지금은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건축하려고 했던 교회들을 좀 미루고 이랬던 교회들은요 다 신축을 거의 포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리모델링식으로 가요 지금은 다 왜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그걸 아시는 분이 그게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길을 여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이 하라고 하면 아 내 또 환경이나 처지나 못합니다 이러지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빨리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원칙과 기준이 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당장 눈앞에 어떤 것보다 멀리 내다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어떤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눈앞에 있는 것만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이사를 들어가고 뭔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돈 많이 벌고 내가 금방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걸 보고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도 줄 성수하기 힘들고 이 직업을 가져도 취업은 잘 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 어렵다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썩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거 직업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날 잘 모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줄 성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있던 사람도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딱 정기적으로 주일날 에베 나와야 어떤 봉사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에베 드린 것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고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직업을 갔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 또 이사를 갈 때도 내가 서울로 가면 사업이 잘 되니까 그래야 한다 이것보다도 정말 내가 교회를 꿈의 교회가 너무 여기서 내가 영적으로 좋고 이렇게 하는데 내 영혼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업 때문에 간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현재의 어떤 눈앞에 그런 육신에 잘 되고 내 당장 눈앞에 어떤 좋은 것보다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그리고 또 여러분 뭡니까? 내 영혼한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를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보다 육신이 잘 되는 게 그리고 지금 멀리 내 어떤 영혼의 때와 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당장 어떤 눈앞에 유익을 위해서 성공과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나중에 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한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로시 똑같이 갈대하고 우리에서 떠나서 가난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때요? 그들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너무 양떼와 소태가 본성을 하니까 그들이 같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게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때 로시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주지를 선택하고 결정하자고 딱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기 요단강이 딱 보이는데 강물이 많고 그 풀이 무성하고 해서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오늘날 말하면 사업하기가 너무나 좋구나 저 소동과 고무라 가까이 문명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혜택 오늘날 말하면 목포에 사는 것보다 서울에 가면 문화적인 그런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딱 보고 결정을 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 영혼의 유익 그리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런 생각을 멀리 내다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공과 출세와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왜 지금 가난한 땅은 그 소동과 고무라성이 있는 도시에 비하면 이거는 황무지고 그리고 그 요단 온들과 비교하면 여기는 사막입니다 누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여기 이 가난한 땅이 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어요 이 전부 가난한 땅은 지금 사막이고 황무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땅이 적과 꿀이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현재 성공과 유익과 이런 걸 조금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영혼의 유익보다 육신의 축복만을 쫓아갔던 로스는 그 가족도 다 구원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 눈앞보다 멀리 육신보다는 영혼의 유익을 그를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아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한번 그렇게 한번 또 물어봐요 그러면 정직하게 진짜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은 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요 나에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고 나에게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면 그걸 해야 돼요 자 고린도에서 1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 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아멘 여기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원칙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좋아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돼도 자기에게 힘들면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 문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의 오늘 제가 선택과 결정의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했는데 무엇을 할 때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해요 아멘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네번째 지금 내 육신의 육보다 영혼의 육 그리고 눈앞의 것보다도 멀리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이게 지금 한 시간 이렇게 설교했지만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원칙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뭔가 하려고 할 때 선택하고 결제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면은요 여러분이 시행착오라든가 또 실수라든가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성냥 인도를 떠나서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멀리 내다보지 않고 눈앞에 영혼의 육보다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잘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구역에는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놨어요? 돌판에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놨죠? 안 지워지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써서 새겨주셨어요 신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라 새겨놨겠어요? 너희의 신비 마음판에다 새겨놨겠잖아요 그것을 뭐로 쓰라겠어요? 영으로 영으로 여러분이 볼펜으로 여기다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다 새겨놨겠어요 언제 이걸 새겨냐 아휴 목사님 어떻게 영이 볼펜입니까? 뭐 어땠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삶의 변화를 위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 위한 변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의 내면화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는 말씀을 읽으란 말씀도 있지만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막 묵상을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유튜브라든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한번 이 말씀을 들어봐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니까 또 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제가 영분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분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제 설교를 몇백 번 들었어요 그리고 영분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영분별에 나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서 귀에다 꼽아놓고 잠자고 몇백 번을 듣고 귀에다 꼽아놓고 잠자고 기도하고 계속했더니 영분별의 은사가 딱 이만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면화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건 오늘 막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호세 목사가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주면 싹 빠진 것처럼 다 이게 들을 때는 아멘아멘하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음 주에 물어보면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금방 그럴 거예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무슨 설교했냐고 물어보면 아 무슨 설교했더라?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새해 나가지 않려면 아 그때서 그래요 아 그때서 네 이제 그때서 그런다고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여러분 만드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saya